강원도 횡성 환우를 여러분께 쏩니다! 고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맞췄기 때문에 얼마나 연하고 부드러운지 코너 속의 작은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라 하면 불량!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채워라! 불량! 이렇게 코너 속의 작은 코너 하나 둘 셋 채워라! 불량! 자 지금부터 채워라 불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야 지금 공식적으로 평성팀 쪽에서 내려오는데 한 4분에서 5분 정도래요 너무 아쉽게 얼마 안 남았어요 4분에서 5분 정도 승관이 개인기 워낙 막 요즘 좀 디테일하게 좀 관심 있게 아니면 관찰하고 있는 이영현 선배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영현 선배님이 노래 부르실 때 제스처 살짝 고마마 이영현 선배님 노래 너무 잘하시죠? 너무 잘하지 팬분들만 아시는데 이영현 선배님 중간중간 총알을 피하세요 아무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깊은 너의 빈자리 그다음에 손을 막 오 예 예 보낼 수 없는 잘한다 잘한다 김경호씨는 김경호씨는 옆에서 한 번 안쪽으로 틀어줘야돼 아아아아아 하이하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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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외국 재난영화 패러디 이거 어떤건지 재난영화 패러디가 외국 재난영화 패러디 여느 때와 달리 일상생활을 하다가 꼭 재난이 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냥 항상 이제 농공어 하나씩 들고 야 요 왔어 벤스쿨스 랩할렐라 오 마이 아 스크롤스 랩랩랩 룩랩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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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 아아아아 야 근데 이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버전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제 겸용히 받아들여요 맞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 너무 슬퍼 너무 슬퍼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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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네 아 전문가였네 자 우리가 아 너무 웃기다 놀토의 또 연극영화과가 있죠 놀토의 연극영화과 재난영화 패러디 문세윤 김동현 갑니다 아 왜 못 살려 이거는 정육성 쪽에서 재난영화 내 개인기를 누가 해주는 게 처음이다 자 레디 롤 액션 영어로 써야지 아 아 아 아 야 미국 재난영화인데 이쑤시게를 쓰는 어 미국 재난영화인데 이쑤시게를 쓰는 어 어 야 놀래란 말이야 아 아 아 나만 보냐 나만 봐 NG NG 아 아 맨날 형사들입니다